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배점은 40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업 조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크기는 120에 80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방법을 보시면 3번 문제에서는 패턴 등록이 먼저 나옵니다. 작업 도큐멘트 지금 왼쪽 상단에 작업되어 있는 뼈다귀 형태를 패턴으로 등록을 해서 앞치마 형태의 패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아지 얼굴 모양을 만들고요. 이 얼굴 형태는 변형에서 배치하는 거죠. 크기 조절도 하고 회전도 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자에 이제 이 강아지 형태 변형에서 배치하고요. 모자에는 규칙적인 점선을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는 불규칙적인 점선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상단에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그룹을 지정을 할 텐데요. 그룹은요 정렬과 간격을 일정하게 한 다음에 그룹 지정을 해줍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배치된 그 뼈다귀 형태의 오브젝트가 바로 그룹 지정된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는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마이퍼피는 두 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형태에 맞게 회전돼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러블리팻은 한 줄로 입력돼서 앞치마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게 설정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파일에서 New, 단축키는 Ctrl-N이 되겠습니다. 자 밀리미터스 단위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width는 120, height는 80mm, color mode는 CMYK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해서 눈금자 보기를 하신 후에요. 자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수평, 수직의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마우스로 눈금자에서 끌어내리면 도큐멘트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된 이 안내선은요. 여러분 시험지에도 똑같이 자를 내고 수직 수평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배치 그리고 크기 설정할 때 도움이 되는 선이 바로 이 안내선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자도 같이 캡처가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저장한 후에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줍니다. 최초로 저장을 하게 되면 Save As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장하는 경로는 실제 시험의 경로와 동일합니다. 내 PC 문서 클릭하시고요. GTQ 폴더는 여러분이 새 폴더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시험장에서도 이 경로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이름은요. 문제 번호가 맨 뒤에 옵니다. 3번이니까 3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수험번호는 접수한 후에 부여받은 수험번호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명 쓰시고 문제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확장자.ai 입력하지 않으셔도 파일 형식 설정하면 저장 후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라는 대화 상자가 뜰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재 버전은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일러스트 버전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된 일러스트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부분은 다르게 표시될 겁니다. 자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먼저 뼈다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과 엘립스 툴을 활용해서 모양을 만들텐데요. 우선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을 하겠습니다. 위스는 8 하이트는 2.5mm를 입력해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컬러 설정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확정하시고요. 휠 칼러는요. CMY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조항에 배치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 툴로 원을 그리고 좌우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의 기능 활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툴은 이렇게 수직 막대 부분을 클릭해서 작업 도큐멘트에 꺼내놓고 작업도 가능하겠죠. 원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사각형과 동일한 색상으로 그려주고요. 자 알트를 누르면서 하단에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원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알트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부를 이제 뚫어줄 텐데요. 보시면은요. 원과 둥근 사각형이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왼쪽에 그리고 좌우대칭형으로 배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칼라로 정원을 그려서 배치할 거고요. 자 하단에 복제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엘립스트로 원 그리고 나서 컨트롤과 알트 누르면서 선택해서 드래그하시면 복사가 되겠고요. 쉬프트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제 둥근 정도는요. 이거 오브젝트가 작기 때문에 모서리가 굉장히 둥글게 나올 거예요. 둥근 정도는 이 안쪽에 있는 원을 안팎으로 드래그해서 조정도 가능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쉬프트 누르면서 선택해서 해제할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클릭 또는 드래그하시면 선택적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눌러서요. 리플렉트 툴로 이렇게 대칭형으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티컬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겹친 부분, 앞쪽이 겹친 부분을 뚫어주는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겹친 부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축소된 오브젝트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의 60%를 입력을 해줍니다. 종행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니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회전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레이아웃대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 칼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이제 배경색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그려서 맨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클릭해서 렉탱글 대화 상자에서 윗수는 19, 화이트는 17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색상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인지에 스탠드 투 백 해서 맨 뒤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강아지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강아지 얼굴을 그릴 텐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좌우 대칭형을 아실 수가 있죠. 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요. 자 보시면 둥근 사각형을 변형을 할 거고요. 원형도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펜 툴로 형태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직선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 윗스는 13, 하이트는 16,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자 그리고 필 칼라 설정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 2개 고정점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아 4개죠. 네. 코너 레디우스가 있기 때문에 4개 고정점이 선택되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를 부분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유니폼의 8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패스를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귀 형태를요. 펜 툴로 사용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내선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앞쪽으로 오는 형태의 윤곽을 확실하게 그려주시고 뒤쪽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겹치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로요. 뒤쪽에 배치될 귀의 형태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직선형일 땐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곡선일 때는 드래그해서 곡선의 패스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갈 귀 형태의 오브젝트는 색상이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샌드 백워드 하셔도 되고 샌드 투 백 해도 됩니다. 겹쳐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접혀져 있는 귀 형태 만들어야 되겠죠. 직선일 땐 클릭하시고 곡선일 때 드래그해서 핸들 충분히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핸들의 방향 그 다음에 각도 맞지 않을 때는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펜 옆에 꺽쇠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셔야 다음 형태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그릴 때 패스를 자유롭게 변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닫힌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색상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귀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제 좌우 대칭할 나머지 형태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에 닫힌 패스를 그릴게요. 자 그런데 앞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는 순서를요. 뒤쪽으로 가는 걸 먼저 그려서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형태를 그려주시면 어레인지를 또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앞의 부분을 자 이쪽에 노출될 오브젝트를 먼저 그릴게요. 하단 수염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닫힌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자 곡선일 땐 드래그 하시고 방향 전환 하실 땐 먼저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는 중에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점의 위치 그 다음에 핸들의 길이 각도 조정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칼라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지정을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완료하시고 이제 앞쪽에 배치돼 그러니까 위쪽이죠. 배치돼 오브젝트를 새롭게 그려줍니다. 자 열린 패스 상태 완료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도큐멘트 비어있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곡선일 때 드래그 했고요. 커브 전환할 때는 한쪽 핸들을 없애줍니다.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곡선의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자 왼쪽 형태를 열린 패스로 그려서 완료를 했습니다. 자 색상 지정합니다. 설정을 했고요. 자 이제 눈 형태 만듭니다. 엘립스틸로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겹쳐서 그리겠습니다. 자 알트와 시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중앙에서부터 그려낼 수 있지요. 칼라 흰색 지정할 거고요. 선택 해제하신 후에 다시 중앙에 마우스 오버 하시고요. 자 이때 중심점 보시려면 컨트롤 Y에서 이렇게 X로 표시된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자 알트와 시프트 누르면서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 칼라 K100을 설정하시면 눈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대칭형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뒤집어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색상 다시 한번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선택 도구로 셀렉션 툴로 다 선택하시고 얼굴 부분만 쉬프트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적 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고 다중 선택도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선택 해제 될 게 더 적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적 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어주는 오브젝트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 해서 둥근 사각형의 중심점 X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에 십자 포인트 맞추시고요. 알트 누르고 클릭합니다. 이제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 카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이제 어레인지가 흔들려 있는 오브젝트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 이럴 때는 선택 쪽으로 해당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어레인지 다시 한번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귀모형 오브젝트 뒤로 보내기 맨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 오브젝트들은 합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요. 유나이트에서 합쳐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 부분이 충분히 겹쳐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라인이 생깁니다. 자 이때는 조금씩만 안쪽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유나이트 클릭해 줍니다. 중간에 경계선 없어졌죠. 네 방향케 이용해서 살짝 겹치도록 해 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위쪽의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해 줍니다. 이때도 경계선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때요? 언두 하시고요. 자 안쪽으로 조금 겹쳐지게끔 서로 배치를 해 주시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유나이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안쪽에 경계 부분이 생겼어요 라고 하실 때는 자 이 부분을요 정리를 좀 해 주죠. 자 이렇게 고정점을 삭제해 주는 딜리트 앵커 포인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수직에 정렬하는 점의 평균 위치를 맞춰주는 것도 다른 예제를 통해 해 보셨어요. 그 방법 쓰셔도 돼요. 자 이런 경우 쓰셔야겠죠. 하단 부분 두 개의 점 선택하시고요. 에버리지에 보스 오케이 눌러서 이 점에 한 지점에 정렬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요. 스트로크 패널의 리미트의 수치를 좀 바꿔서 끝부분도 조정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패스 방향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안 됩니다. 적용을 하셔도요. 자 이럴 때는 지정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나이트를 통해서 상단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요. 세로 안내선 중앙에 타운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세로 안내선에 십자 포인터 배치하시고 알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타운을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힐 칼라 조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중간에 수직선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드래그해서 수직선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컬러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컬 패널에서 선의 두께는 1포인트를 그리고 끝모양은 둥그렇게 처리하는 라운드 캡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레인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맨 앞에 수염 부분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면 어레인지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그려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100을 설정을 하겠고요. 세로 중앙에 Alt,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정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위쪽에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안쪽에 겹치도록 작은 정원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필칼러는 흰색을 설정을 해 줄 텐데요. 자 이 부분도 변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원의 왼쪽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변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아지 모양 오브젝트를 다 선택하시고 그룹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 어레인지 과정에서 뒤로 가버렸네요. 자 앞으로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 설정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선택하기 소 래요. 클릭만 해도 모두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모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와 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의 모자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브젝트들을 변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38을 하이트도 38을 입력하고요. 코너 레디우스는 14mm를 입력해서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필칼라 필칼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 칼라는 구별되는 칼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 형태를 만들 텐데요. 스케일 툴을 활용해 볼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여러분, 스케일 툴은 유니폼일 때는 종행비에 맞게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고요. Non-uniform을 설정하게 되면 허리젠탈, 버티칼, 가로, 세로 각각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허리젠탈은 80을 설정할 거고요. 버티칼은요. 100%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높이는 그대로 있고요. 너비 부분만 어때요? 80%로 줄어든 상태를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네, 자,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허리젠탈을 52로 버티칼은 100을 설정한 상태에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비만 축소해서 복사 배치된 상태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자, 이제 모형을 정리하기 위해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총항에 그릴 때는 여러분 Alt 누르고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미스는 50, 화이트는 18mm를 입력해서 원의 형태를 그리고요. 하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로 이 4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 프로페티스 하단에서 여러분 확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장을 해야지 하단에 있는 디바이드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디바이드 오른쪽에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기능을 사용하시면 지금 테두리가 가려져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스트록 색상을 제가 일부러 줘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앙에 배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겹쳐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앞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앞뿐 면이 합쳐져서 보이는 거죠. 디바이드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 면면이 다 나눠지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없앨게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하단 불필요한 타원 형태가 없어져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휠 칼라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칼라는 구별을 하기 위한 칼라이기 때문에 이제 None으로 설정해서 투명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요. 이제 하단 모자 챙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주시고요. 자,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38, 하이트는 15, 코너 레디우스는 4mm를 입력해서 하단에 배치를 해주십시오. 자, 구별되는 디폴트 칼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 부분을 확대해줄게요. 패스의 일부만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들로 둥근 사각형 하단 부분 있죠. 네, 이렇게 하단 4개의 고정점이 선택되도록 드래그를 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유니폼의 10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하단 패스만 이렇게 확대된 상태가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모자 상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자, 지금 보시면 패스 파인더의 트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해제해 주겠습니다. 언그룹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언그룹 설정해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바깥쪽 오브젝트 두 개를 Shift를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패스가 변형된 이 둥근 사각형 있죠?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부분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어레인지에서 Send to back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맨 뒤로 보내기를 했더니 이런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모자챙 앞부분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Anchor Point 툴로요.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에 점을 추가해 줍니다. 자, 점 추가해 주고요.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하단 패스가 변형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위로 이동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곡선으로 변형해 줄 거예요. 이때 쓰는 게 Anchor Point 툴이에요. 자, 곡선을 직선형으로 할 땐 고정점에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직선을 곡선형으로 만들 때는 고정점에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자, 드래그해서 보시면 이렇게 곡선 상태에 핸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자챙 부분에 곡선 형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냅니다. 필칼라의 그라디언트 설정해 주기 위해서 기본 그라디언트 설정을 했고요. 자, 왼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MYK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 컬러스탑은 C, Y 각각 O, 50, 10%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해서 CMY 모드에서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색상 분포 방향 보시고 앵글도 조정하실 텐데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컬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앵글은 0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 컬러는 NONE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자 아래 음영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동해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자, 무브는요. 여러분 툴 패널 상단에 셀렉션 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브젝트 트랜스폰에 무브에 해당되는 무브 대화 상자가 뜨겠죠. 네, 좌우는 이동 안 할 거예요. 허리젠탈은 0을 그리고 버티칼은 0.8을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 아래쪽 고정점 선택된 상태에서 무브를 전환했잖아요. 클릭해서 책 부분에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무브를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허리젠탈은 0을 버티칼은 0.8mm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펄트 칼라 클릭해서 네, 자, 필 칼라만 8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색상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렉탱글 툴로 불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덮도록 배치를 하고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 챙 하단에 음영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상단을 덮는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안쪽에 열린 패스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를 설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자, 이동 수치를 넣어서 확대된 또는 축소된 복사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mm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요. 딜리트를 누를 거예요. 무엇으로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눌러주시면 상단 고정점이 포함된 부분은 다 삭제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열림 패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디폴트 칼라 클릭 한번 해줄 거고요. 스왑 버튼 눌러서 흰색 테두리가 되도록 할 거고 휠 칼라는 런을 지정해서 투명하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점선 적용을 할 건데요.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해서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1포인트 지정할 거고요. 대쉬드라인에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쉬에 E를 입력하시면 규칙적인 점선이 나올 겁니다.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타운 형태를 그려서 모자 형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고요.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그룹으로 지정된 강아지 모형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Ctrl-C Ctrl-V 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Ctrl-V 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어떤 오브젝트보다 맨 앞쪽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겠습니다. Scale 툴 더블 클릭 해서 유니폼 60% 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의 속성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cale Stroke and Effect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옵션 부분에 이 항목이 있는데요. 옵젝트에 Effect 또는 Stroke 지정되어 있을 때 크기 조절할 때 같이 조절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설정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력 형태 잘 보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에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출력 형태 잘 보시고 선의 두께도 같이 조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체크 유무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OK를 눌러서 모자 모자 중앙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에 8개 조절점 중에 중간에 있는 점을 활용하셔서 배치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자 책 하단에 모자 책 부분에 문자 입력해서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Type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형 텍스트 나왔을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타임즈 레귤러 타임즈 뉴로만 레귤러 10포인트 지정하시면 됩니다. 폰트에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 입력하면 타임즈 뉴로만 검색을 해주죠. 레귤러는 기본이 레귤러 보통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지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씨 색상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 퍼피를 입력을 합니다. 두 줄 입력이니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두 줄 입력이 되겠습니다. 기본이 왼쪽 정렬 입니다. 패러그라프 보시면 왼쪽 정렬 이에요. 만약에 중앙 정렬 이거나 오른쪽 정렬 이때는 패러그라프 에서 정렬 설정하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왼쪽 유지 현체로 배치를 할 거고요. 여기에 회전된 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로테이트 툴 를 더블 클릭 하고요. 30도 회전 해서 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자 오브젝트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앞치마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앞치마 모양은요. 사각형을 두 개 겹쳐서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위스는 20을 하이트는 14mm를 입력해서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 30 하이트 45mm를 입력해서 두 개 사각형이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트에 맞춰줄게요. 셀렉션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얼라인에서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중앙에 정렬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합쳐주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보시면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중간에 꺾여져 있는 이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할 거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이동하면 한 번 누른 거에 10배수 정도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너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필터 이펙트 사용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저 보시면 라운드 코너 수가 있습니다. 코너에 둥근 정도를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레디우스 1mm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코너 부분이 둥그렇게 됐는데 실제 오브젝트를 확장해줘야 됩니다.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 를 해줍니다. 그러면 모서리 부분에 점이 더 추가로 실제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하단부를 변형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하단 4개의 고정점이 포함되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저장하면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4개의 고정점이 선택되도록 드래그 해주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20% 로 하단 패스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일부 패스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 자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상단에 클릭해서 위스 17 하이트 17 코너 레디우스 4mm 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 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필 칼라 적용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형태를 만들어줄 거예요. 보시면 끈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 서로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가지고요.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앞치마의 좌우 형태의 끝만 남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겹치도록 배치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부분 오브젝트가 빠지면서 겹친 부부도 빠져주는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게 되면 좌우의 모양만 남겨지겠죠. 네 자 그러면 사각형 이용하셔서요. 중간에 배치될 오브젝트를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맞춰주시고요.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맞춰서 배치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얼라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끝 모양을 다 선택하시고요.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어레인지에 샌드 백워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 오브젝트에 색상이 필 컬러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고 경계선 부분은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앞치마 하단부에 패턴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만들어진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과 함께 선택해서 패턴의 배경색도 아예 들어가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누릅니다. 패턴의 Make 자 여기에 지정된 패턴 이름 설정해야 되겠죠. 패턴의 편집 모드로 들어온 겁니다. 문제지에서 제시된 대로 뼈다귀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사각형이 표시된 이 영역이 패턴의 타일이 됩니다. 타일 한 조각 한 조각이 상하 좌우로 연결이 돼서 사방 연속 무늬가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의 편집 모드 빠져나올 때는 ESC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상단에 보시면 나가는 화살표 있습니다. 자 패턴이 등록됐을 때 이 패턴은요.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대화상자 뜰 때는요. 여러분 Don't show Again 체크 표시 하셔서 대화상자 뜨지 않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패턴 정의 됐고요. 자 이제 앞치마 모양 하단에 적용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필 칼라 부분에 뼈다귀 패턴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은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 조정해야죠. 자 등록될 당시에 크기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스케일 유니폼 40%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와 함께 패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패턴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는요. 트랜스폰 어게인의 체크 해제 트랜스폰 패턴스의 체크 이렇게 지정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의 크기만 축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치마 연결부 끈 부분에 육각항력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칼라 선택해서 필 칼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건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쉬프트를 누른 채 그려주시면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육각형이 안 나온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드래그 하는 동안 키보드에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눌러주면 다각형이 점점 작아지면서 어때요? 그 변이 작아지면서 삼각형이 될 거고요. 위쪽 눌러주게 되면 변이 더 많아집니다.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육각형이 안 나왔다 그러면 드래그하는 동안에 위아래 방향키 눌러서 사이드 변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듯하게 그리겠다 해서 쉬프트를 나중에 누르면서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고 키보드 나중에 떼주시면 이렇게 육각형 그려서 배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려진 육각형 복사해서 배치합니다.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선택된 육각형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이동합니다. 이때 슈프트까지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에서 먼저 손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면 안정적으로 복사가 반듯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치마 중앙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새로 안내선에 엘립스틸로 알트를 눌러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6mm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아지 무용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선택 도구로요. 강아지 오브젝트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1분만 클릭해도 선택되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는 여러분 트랜스폰 오브젝트 체크 반드시 되어있나 확인하시고요. 유니폼 40%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도 같이 조정될 거니까 스케일 스토록인 이펙트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은요.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실하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를 눌러서 축소하시고요. 스케일 툴 적용했어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앵글 30도 지정하시고 여기에 트랜스폰 오브젝트에 체크 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오케이 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원의 중앙에 배치해 주십시오. 이때 중앙 정중앙 맞춰주시려면 원과 같이 선택하시고요. 숙트 눌러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 얼라인에서 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라운디드 넥탱글 툴로 앞치마의 주머니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절점이 있죠. 조절점 활용해서 크기 맞춰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운딩 박스는 뷰 메뉴에 보기 가리기가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은 쇼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 컨트롤 B 누르셔서 다시 보이게 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둥근 사각형을 그린 후에 모서리 둥근 정도는요.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 상하좌우 방향키 눌러서 적용하기도 하지만 버전업 되면서 이 부분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서리 안쪽에 둥근 점을 안팎으로 드래그해서 모서리 둥근 정도를 바로 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합니다. 상단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빠질 부분만 이렇게 겹치도록 그렸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하게 되면 상단 부분의 오브젝트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옵셋 패스를 활용해서 이동하여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클릭하시고요. 마이너스 수치는 안쪽으로 이동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축소된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이동 수치 상하좌우에서 균일하게 이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칼라를 넌으로 하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선 적용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 확장해서 스트로크의 웨이트는 1포인트 지정할 거고요. 대쉬 드라인에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쉬는 5를 두 번째 갭 첫 번째 갭은 2를 두 번째 대쉬 2 두 번째 갭 3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대쉬는 선이 그어져서 표현되는 영역이고요. 갭은 선과 선 사이의 이 공간 간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불규칙적인 점선은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고 최대한 가깝게 근접되도록 여러분이 설정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모서리 부분 여러분 설정이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시면서요. 이 모서리에 처리된 점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곳에서 대쉬 드라인 옆에 보시면 두 개 점선 부분에 아이콘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점선의 정렬 정도를 모서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의 출력 형태 보시면서 이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될 경우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 큰 주머니 형태를 선택하고요. 자, 이곳에 오페스티를 60%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격과 정렬을 지정해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만들어진 작은 뼈다귀 모양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더 줄여줄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유니폼 90%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때 여러분 트랜스폰 오브젝트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셔야 오브젝트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적용했으니까 이제 로테이트 툴을 적용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더블클릭하셔서 앵글 110도를 지정해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주머니 앞치마의 주머니 형태 하단부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격 유지하면서 배치될 오브젝트 그룹은요. 세 개입니다. 자,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서 쉬프트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뒤를 눌러주시면 트랜스폰 어게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과 쉬프트 누르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컨트롤 G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수직의 안내선에 고릅된 오브젝트 중앙이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운딩 박스 중앙에 1분의 1 점 있죠? 네, 중앙에 있는 점을 안내선에 배치를 해주시면 굳이 얼라인으로 조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문자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타입 툴을 선택해서 배치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문자에 대한 세부 설정 지정할게요. 네, 영문 입력 모드에서 AR 자, AR 입력하시면 에리얼체 찾아주죠. 에리얼 볼드입니다. 방향키 이용해서 에리얼 볼드 선택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글자 크기는 9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글씨 색상은 K100이 설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러블리 펫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때도 바운딩 박스 중간에 이 점이 새로 안내선에 배치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보기 좋게 배치가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자 입력까지 해서 앞치마 모양 형태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작업 형태가 한눈에 다 보이도록 여러분 툴 패널 하단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작업 중에 이렇게 띄워놨던 패널들 때문에 전체 보기에 힘들어요. 일일이 닫지 마시고요. 상단에 에센셜스 지금 에센셜스 클래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하단에 보시면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패널이 리셋 초기화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패널들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이 완성된 전체 상태를 온전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에 출력 형태 있죠? 최종 출력 형태랑 여러분이 작업한 형태랑 비교를 하시면서 배치 관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작업 중에 삭제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이동된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동을 해 줄게요. 네, 빠뜨린 부분 없나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작업 도큐멘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드 가이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끝부분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레인지 이용해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 자, 저장 경로는 처음에 여러분 도큐멘트 열었을 때 경로와 동일합니다. 넵피시, 문서, gtq 이 경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작업 중에 다른 경로에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로 제대로 찾아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형식 ai illustrator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파일 이름도요. 오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경로엔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한다. replace, 덮어씌우기 대체하겠느냐 라고 하면 이 경우는 반드시 예 라고 하셔야 됩니다. 해당 번호에 작업 도큐멘트를 최종 작업물로 덮어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자, illustrator 옵션 나왔습니다.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OK 눌러주시면 최종 저장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완료가 되면요. illustrator 종료하십시오. 그리고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하셔서요. 모든 답안 파일 1, 2, 3번 파일을 다시 한번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송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송한 답안 파일이 감독 PC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한 후에는 손을 들어서 감독관님께 여쭤보십시오. 정중하게 답안 파일 전송이 다 됐습니까? 여쭤보시고요. 확인하신 후에 수험 종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